영상편집 ~~ ~~ ~~ ~~ ~~ 누가 주셨습니까? 산타 하나 벌집니다 이거 선물해 산타 하나줄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선물이야 선물 교리가 갖고 싶은거야 진짜? 뭔데? 아무거나 상관없어 선물 열어주세요 열어봐 규리가 한번 열어봐 규리 아빠 구이 선물 열었어 여기 여기 이거 열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잡아당겨 됐다 열어봐 당겨 손재비를 손재비를 당겨 거기 손잡이 있잖아 오오 박스 안에 박스가 또 들어있네 이야 이야 또 박스를 또 열어야 돼? 여기 여기 열어볼까? 열렸으니까 여기 열어봐 자 엄마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봐봐 이야 엄마 얘 꺼내줘 아이씨 안녕하세요 저는 로아예요 로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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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Сейчас 같은 belonged 올라уют 해 어어 아아 앤 어디야 cray 소개해줘 내 이름은 로아 보여줘야지 얼굴을 으응 누군지 봐야 될 거 아냐 오 이쁘다 우리 귤이만큼 예쁜데? 예 오 이거 뭐야? 아 벗기지 뭐 벗기는 일로 아니야 으응 든든해 빠졌다 생각해 깜짝하고 싶어 뭐 받아들지 자랑할 거다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네 네 기분이가 좋아요? 근데 내가 갖고 싶은 거 산타 할아버지가 알아줬어 오 산타 할아버지 대단한데 나 진짜 미친 거 얻을 수 있나봐 빨렐리노 엄마 이런 친구들이 있어 봐봐 오 흫 흫 흫 속눈썹이 진짜 이쁘다 어머머 너무 이쁘게 생겼어 얘 엄마 얘도 있어 봐봐 응 응 응 응 엄마 얘 봐 뭔데? 봐봐 오우 얘도 있어 이런 애도 있다 봐봐 응 파랑은 입은 애도 있는데 난 응 얘가 좋았어 응 나는 예방접종 응 아니 예방접종 해요 아니 예방접종 해요 아니 예방접종 해요 아니 예방접종 해요 주사 맞아 돼요 우와 왕주사 맞아 봐봐 봐봐 흫흫흫 아 아파 주사는 왜 맞는 거죠? 아 예방접종 아 예방접종 말이야 처음 왔을 때 주사를 맞아놓을 때 처음이야 응 응 응 응 얘 머리카락 좀 잘라버리고 싶다 뭐 흫흫흫흫흫흫흫흫 아 남규리 우리 잘 지내보자 흫흫흫흫흫 응 나도 밥 줄까 뭐 줄 수 있는데 우유 응 찢찢 우유 줄 거야 우유 아니면 딸기 주스 밖에 없어 아 그럼 그냥 놔요 뭐해 아 나 그게 안 됐어 엄마 나 반성 의자에 앉아있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니 그게 아니야 엄마 몰래 학원을 빼버렸어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는데 실수로 공부하다가 거기에 음료수 댓길리 음료수 때문에 학원에 그걸 적셔서 지금 난장판 때문에 그래서 엄마 나고 반성 의자에 앉아있는 거야 누가 앉아있는 거야 로아가 앉아있는 거야 네가 앉아있는 거야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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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학원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니? 네 그러면 안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남귤이 네 너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빨리 말해봐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 굿